인피닛 카운패션 리아보스 작품입니다. 64카운트의 투월입니다. 두 번의 리스타트와 한 번의 택이 있습니다. 중심 왼발 두시고 오른발부터 섹션 1 뒤로 빅 스텝백 왼발 드래그 볼 오른발 웍 왼발 웍 오른발 앞으로 터치 힙 푸쉬 포워드 리커버 포워드 스텝 왼발 2분의 1턴 터치 앞으로 힙 푸쉬 리커버 포워드 스텝 섹션 2 오른발 코스 락 리커버 사이드 왼발 코스 오른발 왼쪽 쿼러 백 왼발 뒤로 백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왼발 앞으로 풀 턴 섹션 3 왼발 오른쪽 사이드 빅 스텝 오른발 드래그 하시고 볼 오른쪽 팔 분의 1 왼발 앞 오른발 앞 다시 왼발 오른쪽 팔 분의 1 사이드 오른발 터치 볼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섹션 4 왼발 백락 리커버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히치 론드 터치 3 에이 턴 8분의 3 한 시간 방향 앞으로 왼쪽 풀 턴 섹션 5 오른발 앞으로 락 리커버 투게더 왼발 앞으로 락 리커버 뒤로 셔플 오른쪽 1분의 1 앞으로 셔플 섹션 6 왼발 앞 오른발 뒤로 앵커 스텝 하시면서 왼발 뒤로 스윗 오른발 스윗 비하인드 3 에이 턴 다시 8분의 3 왼쪽 셋이 오른발 앞으로 스텝 히프 턴 섹션 7 다시 왼쪽 2분의 1 백 하시고 왼발 뒤로 스윗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빅 사이드 드래그 볼 크로스 오른쪽 왼발 4분의 1 백 섹션 8 오른발 4분의 1 오른쪽으로 사이드 왼발 포인 다시 왼발 왼쪽 앞으로 오른발 왼쪽 2분의 1 백 자 반대 똑같이 왼발 왼발 왼쪽 사이드 오른발 포인 오른발 오른쪽 4분의 1 앞 왼발 오른쪽 2분의 1 백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and 3 4 5 and 6 7 and 8 1 2 and 3 4 5 6 7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월 3에서 56카운트 섹션 7이죠. 하시고 리스타트 연결해서 월 4에서 56카운트 섹션 7 하시고 4카운트 태그이 12시에서 있습니다. 12시 보시고 4카운트 태그 오른발 오른쪽 사이드 4분의 1 사이드 왼발 포인트 다시 왼발 4분의 1 포워드 오른발 터치 카운트 1, 2, 3, 4 월 3부터 월 4까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, 8, 9, 9, 10 12시 리스타트